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드래곤의 최근 인터뷰와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지드래곤은 한 건물에 들어가면서 목을 휙 꺾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과정된 몸짓으로 걸음을 옮기는가 하면 몸을 비틀거리기도 하며 한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입건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데 당시 댓글 중에는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안타깝지만 약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도 진짜 이상하다고 못 느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지 100% 약하는 거 맞는 것 같음 심각해 보임 요아인도 말투 제스처에 개성 있다 멋있다 예술적인 느낌이다 했는데 약 부작용이었다 등의 걱정이 담긴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은 다소 어눌하고 느린 말투로 말을 하는가 하면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정신이 건강해 보이지 않다 지디 원래 이렇게 리액션이 컸었나 요아인이랑 똑같네 표정이며 행동이며 말투며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영상에선 쉴 새 없이 머리를 만지던 지드래곤이 우왕좌왕거리는 모습에 야생의 지드래곤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패션쇼장에서 어수선한 지디 모습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지드래곤은 카메라를 향해 눈을 크게 뜨더니 몸을 허우적대거나 누군가 말을 걸면 시선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다소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지드래곤이 포착된 영상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예전과 말투 행동이 달라졌다며 전형적인 마약에 취한 증세라는 반응입니다. 저희가 알게 된み daher series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thank you crucial news 0